소리도 가볼까? 불이 나고 있고 애들 막 싸우는 소리 들리는데 오케이 소리도 가득한 거 아 윌 체력 좀 채워놓고 싶은데 한번 자 어 짤 퓨 짤 퓨 한 번 더 쓰자고? 하고 다음 거 싸우고 난 다음에 그냥 야영지 가지 뭐 응 낮잠 잘 자라는데? 열게 위로 가보자 피 왜 이렇게 많이 흘리고 있어? 아 내가 어? 발더인 아 아 춘축맞아야 된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가 그래서 피스트라고 되잖아 플레이밍 피스트라고 그 이제 발더스케이트 3잖아 근데 발더스케이트 2 때 악마들이 엄청 악마들이 엄청 와가지고 그 2의 주인공이 아버지인가? 아무튼 플레이밍 피스트라는 자경단을 만들어서 악마를 막아서 지금은 정규군이 약간 된 그런 이미지 아 아 아 약간 세력을 좀 키운 거네 어떻게 보면 아 아 아 아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도전시대 독립군 그런 느낌인데 이제 그러네 공로를 인정받아서 정규군이 된거지 엄청 뒤져볼게 뒤적 뒤적 인정 처음부터 는 이 방에 공업 아니야 잡았다! よわな 거 mom 그레이밍 가드 도 đến 들어가라고 이리ivo 그레이밍 가드가 안에 갇혀있나 보다 3, 1, 2 레이븐 가운드? 여기있어? 네, 이제 사용하자 무린들은 그냥 무조건 죽이는 걸로 가자 계속 응? 뭐라고? 무린들은 그냥 무조건 죽이는 걸로 가자 응, 오케이 오, 아슬아슬 아, 딱이다 빡 뭐야 가자 여기 누가 있는거 같은데? 대공 구출 대공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대공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여기있다, 여기있다, 여기 놔 누워있는 사람이 있는데 오우야 뭐야 나 어떻게 됐어? 너 떨어졌어 저기 근데 사람이 깔려있는데 나 실명 됐어 연기 때문에 그래 저기, 저기 사람이 깔려있어 어, 그니까 내가 그거 하려다가 터졌어 어, 불 난다 불 난다 불 난다 물통 던지기 물통 던지기 어, 쟤 어떻게 꺼내냐 아, 죽겠는데 아, 죽었다 아, 죽었다 저 사람이 죽었어? 응 여기 좀 가만히 있어 저 안에 사람 갇혀있어, 여기도 내가 구했어 내가 구했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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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칸 gegner 괜찮은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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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베 지금 hör 비스트 직업도 드라우가 아래 지구가 저의 눈과 눈이 믿어 드로우가 누구였지? 드로우가 누구였지? 드로우는 종족에 여기서 나쁜 종족 드로우가 누구였지? 우리를 만났나? 남자분 아직은 안 만났어 이곳에 이곳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너 다시 물어봐야겠어요 제발 래이벙가어드의 래이벙가어드 래이벙가어드 정신이 래이벙은 래이벙 가다보면 밸더스케이트의 영웅이잖아요 이 시중에 래이벙은 래이벙의 영웅이 래이벙의 영웅이 래이벙의 영웅이 그를 못할 수 없을 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우크의 성적을 기억하세요. 가자. 슬래그에 현우가 들어왔어. 슬래그에 현우가 들어왔어. 슬래그에 현우가 들어왔어. 슬래그에 현우가 들어왔어. 동이 편집해준다고. 나한테 번개 충전 주문복주. 오. 나 윌이랑 대화할 수 있어. 쉣. 너와 어제와 거래를 둘 수는 있잖아. 근데 완전히 뒤쪽으로 남아야들어. 아버지의 말. 슬래그가 맞아요. 난 대두국의 아들이래. 라이븐가드의 아들이야 위리 다음은 아들에게서 너는 맞네 내 소식은 두 사람의 것이다 앞뒤로는 그리스도가 그 사이에서 그리고 윌 레이븐가드를 기억에 대해 그리스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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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레이븐 가드 난 다행이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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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해 아... 이런던. 내 안당. 아아아아아아아아 어... 요러aders. 칼라크 앤더슨을 죽였을때 분노했잖아 응 그때 기분 어땠냐고 그랬더니 그때 좀 X같았는데 다 때려 부수니까 기분 좀 나아졌다고 아 맞아 말리는데도 안 말려지더라고 그러면서 또 싸울 수 있으면 또 싸우고 싶다고 응 그 놈을 봐 봐 그 놈을 봐 봐 경로를 걸어가는 것 같아 그 놈과 같이 꽂았다 그 놈과 함께 꽂았다 그 놈은 안정적이고 뭐지? ㅇㄴㅆ 너 내가 널 확인해 봐, 그레슘! 뭐? 그 놈은 그 놈에서 그 놈은 그 놈에 있는 것 같다 저것은 생존문드 저것은 생존문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니, 봐봐. 너의 마지막 기회였어. 이제 죽어! 기스앤키는 원래 용타고 다녀 아아 오프닝에 나 보자 오 쉣 시간을 잃어버려 베레타 그런데 너는 여기 그곳에 다녀와 함께 놀아버레타 물론 키트락 우리는 그냥 남자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도와주지 않습니다 도와주지 않습니다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도와주지 않습니다 마치와 같이 바닥에 헛신 시각을 잘 빠져버린다 도와주지 않습니다 도와주지 않습니다 소리도 없네 내가 내가 볼 수 있을까? 알겠습니다. 얘네랑 대화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싸워야 될 것 같지 않아? 내려가면? 산길이라는 뭐가 있는데 이거? 이 길이 산길이라는 거 아이씨 그래? 길이 더 없는 것 같은데 여기는? 응 네 마주치는 거 아니네 여기 여기 그 워킹 쉼터 왼쪽 위로 가볼까? 마을에서 왼쪽 위로 넘어가는 거? 응 저 불타는 안 햇볕 안 햇볕 내ệorp 들어와 보자. 누구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안에? 시체가? 여기 봤나? 시체? 시체? 하나가 있어. 2층이 있어, 2층이. 아 여기 있다. 밀레스. 눈밖에 없어. 여기로 내려가자. 여기 가서 점프해야 될 듯? 하얀 밟으면 불 나잖아. 데미지 많아. 아이씨. 헤헤 라이자스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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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 말해! 엠? 그가 가장 큰일이었어 지금 내가 가장 큰일이었어 적들의 사람을 보여주시네 나한테 불 쏠라고 해 죽어 나한테 불 쏠라고 해 다음 말에 불 쏠라고 해 그럼 이 아래에 무슨 볼일이 있냐 여기 거래를 하고 싶은 거라고 할게 너의 시간은 최고야 근데 제가 자아리스는 정책을 안으로 바꿀게 그럼 올라가자 문자의 열쇠를 바닥에 숨겨진 열쇠를 받았다 여기가 문자 너무 많다 뭐해? 다시 걸어 이리로 가라 이리로 가라 이리로 가라 이리로 가라 젠타림 지하실 아주 간단하다고 이곳에 대한 신생 밀수 없자 무기 삼고 옷 탓 여기 옷장 이걸 이걸 열면 되잖아 아 오케이 와우 와이포인트가 발견된다고? 와이포인트가 발견된다고? 와이포인트가 발견된다고? 휴이 잠분 가래 니가 글쎄 이걸로 할까? 보초? 응. 그럼 너의 답변은 자신의 역할과 자신의 역할을 선택할 수 있어. 그래서 좋게 해. 칼라크가 좋았는데. 칼라크가 좋았는데. 칼라크가 좋았는데. 너의 삶은 우리의 모습이었어. 그런데. 아마 내가 다시 구매할 수 있어. 내가 일을 할 필요가 있어. 우린 이걸로 해. 내려와. 너의 답변은. 너의 병을 훔쳐서. 제 농사님과 함께 큰 일을 하는게 뭐야? 내가 여기서 훔쳐서 죽을게. 대단한 물에 빠질 수 있어. 너의 목적을 훔쳐가지고. 제가 죽을게. 너는 죽을게! 너는 죽을게! 엑둘과 맞았어? 보니 나중에 그럴게. 신호와 안의 여행을 박수 있어. 그는 바다에 빠지게! 히스토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네 이리듯한 기술, 그는 어떤... 이런 게 내가 전혀 추고기 때문에.. 그 매력이 cubized만한 것인가... 너랑 그 남자한테 감사드립니다. 난 그 남자한테 당겨 놓고 있었어. 과연 crime에서 받는 게 있었구나. 내가 박사하니, 그냥 그것은 전쟁의 다르려야. 난 그 meses일이야!! 당신이... 당신은 그 자세를 다르다. 당신은 그 주님이 district을 정하신다. 당신은 그 원심도 내 삶을... 아니, 저의 카카오톡의 카카오톡을 제공합니다. 저의 아티스트. 그리고 제 패너들이 당신을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개의 카카오톡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의 카카오톡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의 카카오톡은 자신의 카카오톡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 시간에 대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브렘입니다. 다시 한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당신은 잘 그려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그림을 그려지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주인은, 제 아르티스트의 아르티스트는 당신이 가장 흥미로운 것입니다. 너는 그런 도시라이너냐? 난 그런 도시라이너던데 알겠어, 그럼 먹으려나? 너는 없네 음.. 얘가 풀어달라는데 풀어주면 나중에 발더스게이트가서 10배로 갚겠다고 얘 몸값이 600골이야 나 돈 499원이랑 칼라카와 합치면 570정도 밖에 없어 나 좀 있어 줄 수 있어 얘 어떻게 살려? 살려보자 오케이 120골? 120골? 응 내가 윌 걸 가져갈게 응 가져갔었구나 음 가져갔었구나 제가 도와줄게 그럼 내가 아까 드린 가격은 그 가격이 그 same price 해겔 린이 더 없네 이는 다가야 다가야 그 모든게 다 정의 정의 그런 느낌이네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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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에 구입한다고 말하지 못해 내가 몇 개를 구입한다고 말하지 못해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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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제가 Oscar Fevras. 고객님께요. 아플리케이션이 없어서 이낙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patron이 가장 기대됩니다. 제езж의 여행을 다진 제가 말하자로... 이러면 장엘 아직도 여행을 다음 날 만에 마인드의 주장은...? 은... 여름으로 인상되면 책임을 말씀드리고 반대然이 별자에 빠진 것이다 나는 잊지 못 했다 그 날은 없었다고... 목소리를 못했다면... 고원자가 돈 많은 어떤 여자였는데 결혼하기로 약속했나봐 하지만 왠지 잔닛이 내 미래를 제거했을 때 저의 past를 말했을 때 제 past를 말했을 때 제 past를 말했을 때 맞지만 불쾌하다고 나는 나라에 도착했을 때 나라에 도착했을 때 제 머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선택했을 때 사실 정말 정말 내 마음이 부족했을 때 하지만 내가 더 오래 죽을 수 없을 때 내가 더 울지 않게 그리고 당신의 반응을 가지고 있으라고 내가 도착했을 때 내가 도착했을 때 내가 도착했을 때 제이 제이 너 금융을 잃어버려 이것들은 당신은 방금 전쟁까지 침대하는 거 아이씨 아이씨 배워해보실? 일하나 해볼 생각은 Someone with your skills Into dated a job We're the finest mercenaries on the card ソードコスト에서 가장... ...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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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오늘 저는 작업을 할 수 있네요. 찾을 수 없지. 우리 사람들은 잃어버렸어요. 더 중요한 건, 그래서 그들의 차량이 되죠. 찾으세요. 살아가고 싶으세요. 잘못된 건 그냥 그 차량으로 돌아올 수 있네요. 안 닫혀요. 상자를 우리가 이미 열었잖아 상자를 우리가 이미 열었잖아 그렇긴 하지 에휴 이런걸 또 듣고 또 윌이 싫어한다는데 거짓말 쳐서 그런가 보다 아니면 얘네가 구리 내놓은 애들이라서 음 뭔가 뭔가 제대로 흘러가고 잠시만요. 내 손이 떨어져 윌한테 물어봐봐 윌한테 물어봐봐 윌 뭐라 말하지 않을까 잘 만났습니다 어 쟤 탈임에도선 모르네 다른 다른 건 없네 그냥 좀 구리 내놓은 애들인데 우리가 어 그런가봐 멈춰서 그런가 보다 여기 쟤 탈임 이리와봐 쟤 탈임 길이로 와봐 도둑 늑대가 있다. 늑대한테 말 걸어 봐. 아, 오케이. 왜 내려가? 일로 가는 건가? 아, 일로 가는 거네. 동물만 할 수 있잖아. 응, 할 수 있어. 동물만 할 수 있잖아. 조심해. 돌 냄새도 안 나고 돌 소리도 안 나. 이 돌이 이상할 건가? 상정 말하는가 보다. 상정 얘기하는 것 같아? 응. 어, 뭐야? 나갈까? 아니면 얘네 좀 더 얘기해 볼까? 저 안에 뭐가 있다는데? 땅굴? 아, 땅굴. 아아. 감옥이 있어. 오, 여기 뭐 좀 비싼 거 많아 보인다. 아, 못 써 볼게. 비싼 거 개 많아 보여. 아, 문을 다 써. 문을 못 따. 이거 스킬 다 써가지고. 그러니까. 아, 아아. 아, 아아. 이 어둠은 잘못되었다는거다 간다 간다 너무 가까운가? 열어봐 락픽으로 어 잠깐만 기다려 기다려 간다 형다 형다 오오오 괜찮아 천천히 해보자 됐다 싸울만은 해 얘들이 많아서 야 우선권 봐봐 개 높아졌네 일단 일단은 멍매의 짐 멍매의 짐 담그기? 고기 표면에 담궈 표면을 변화시키는 왜 바닥에 피가 있어서 그럴거야 근데 누를 수가 없네 아 그냥 우탄 정리할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제발 잠만 신새끼 새끼 좀 혼내줘야겠는데 아 나 이거 처음에 넘어져가지고 행동력 소모했어 누가 먼저 할래 앞에 내 늑대는 사나 맞고 멍해져 있어 두 번 동안 왼쪽 늑대를 먼저 할래 아니면 그냥 저 한장 오른쪽에는 사람 먼저 할래 오른쪽 사람 먼저 할래 그냥 좀 던지려고 어 그니까 아 오 와오 저기다 화염병을 던지면 되는데 나 불 쏠 수 있는데 저기다가 지금 불 마법하려고 하는데 어.. 해봐 해봐 타오로는 광선 이동해서 저기 폭팔물 있어 나이스 괜찮지? 이렇게 말하는거지 응 맞아 얘를 그냥 죽이잖아 아 얘 아주 위험한데 얘 좀 위험하다 아 힐 해야될거 같은데 안수치료? 해야될듯 천족 마족 언데드 아니지 얘네 아니야 아니야 인간 그거를 그걸 못하는구나 기다려봐 자기네 길 한번 해보자 밀치기는 딜 안들어가지? 불쪽으로 밀치면 딜 들어가지 시발 불로 불로 할걸 그냥 어 어 야 센데? 개논새끼 내가 일자리 죽이고 내가 늑대를 먼저 다 죽이는게 낫나 오케이 늑대 몇 남았어? 5? 늑대 5? 될거같은데 오 늑대 조져봐 아 나이스 이거 존나 좋다 이거 도 클러크 그창 글지? 알지 않겠지 18인데 어그로를 내가 한번 맞으면 죽진 않을듯이 18이라 그냥.. 오른쪽에.. 아.. 왼쪽에는.. 와.. 진짜다.. 죽겠는데? 오.. 나 7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응응 응 어디에! 걸까? 응 죽일 수 있으려나? 어 나이스. 아 죽였다. 뭐노? 던지면 피해를 하는데 던지질 못했네. 오 뭐야. 오. 오. 나이스. 나이스. 완전 우세해졌다 이거. 그치? 클라크 두동왕 내버려. 어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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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ㅅㅂ. 그, 누구 죽이면은 깨끼리 웃는 거 개 웃기네. 네? 어. 한 대 틱 때리면은. 나 웃기네. 그, 대가리 개익. 대가리. 나이스. 아마 더 포켓을 필요해. 연가의 기록. 연가의 기록. 크리처 소환인데, 내가 크리처를 소환할 만한 게 없는데? 나도 없어. 아, 크리처 소환하는 거 있다. 윌. 윌이 뭐 할 수 있어? 윌이 소환수라 할 수 있어. 오. 그, 패밀리어 찾기라 그래가지고 원하는 형상의 동물 뜰 수 있고, 걔네가... 왜 걔네가 싸워? 어, 걔네 공격하는 거 있어. 오. 근데 이게... 한 번도 나는 싸울 때 이 칸이 뜬 걸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신경 써서 안 본 건가? 그럼 그냥 비전2일 때... 그걸 수도. 그럴 수도 있어. 너 크리처 소환 같은 거 안 한다는 거지? 난 없어. 하... 금술사 불꽃 너한테 줄까? 금술사 불꽃 그게 뭐야? 그, 던지면... 액체화염 당긴 병... 터지는 거. 아, 나, 나도 지금 많아. 액체화 chosen... 거에요. 그거는 다 사녔인 suggestă... 민וח ру후聖ему는... 날씨가 더 사 matrices... 너 이거 별로냐 영덩? 응? 표면에 유혹? 아깝다 내가 갖고 있는 거 매우 희귀야 근데 저의 크리처 관련된 거라 난 크리처 아예 없다니까 오케이 나갈까? 응 저기 또 문 있어 오케이 버튼은 뭐냐 이거 이런 식으로 싸워서 이렇게 하는 거 나쁘지 않다 열쇠가 조여졌다 뭐야 마법의 주머니로 내 열쇠를 아 미친 뭐야 괜찮아? 어 근데 지역 광철 있어요 여기 죽어 인퍼누리 메틀 이거 도움이 도움이 될 수 있어 이거 그거래 해제해 볼게 해제 아 돈 밖에 없었어 카레카 좋아하는데 지옥 강철 먹었다고 어 3점 터지면서 저 상자 안에 지옥 강철이 들어 있었어 아 아 야 근데 우리 지금 나가면은 저거 쟤랑 또 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입고 있는 애들 아 그런가? 일단 저장해 놓을까? 여기서 한번 자자 여기서 한번 자자 아 나 빼자 야영지 가자 이거 클라이크 개좋아하는데? 지옥 강철 어 흐흐흐 뭐야 왜 이래 우리 다 서있어 해 야 계엘 또 느낌표 떴어 어 어 잠시만요 그거 하고 대화할까? 대화를 하고 할까? 대화를 먼저 해볼게 기다려봐 대화한다 계엘이랑 응 오 응 클라이크 대화하고 있을게 클라이크 클라이크 대화하고 있을게 또 갚 달라는거 아니야? 게일 아하하 맞지 아하 아니야 아직 네 네 네 특이 따라서 아이스델이 인퍼노 아 주문연습하고 있었대 흠흠 흠 흠 흠 흠 디멘 다른데 모든 디멘은 완전히 싱글러 넌 넌 인스틱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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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옷자리인데 다시 올리구 흠 흠 흠 흠 궁금해 여유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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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는 그 너뛰로이드가 없어서 내가 어디에 있어야지 여유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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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넌 새로운 일부를 공부할 수 있겠지 어떤 여자를 그리워하고 있는데 아 미스트라라고 어 미스트라 미스트라가 이세계관에서 그 약간 마법의 여신 같은 느낌이야 미스트라가 있어야 마법사들이 마법을 쓸 수가 있어 어 걔가 약간 전 세계에 있는 만화를 관리한 애라서 얘를 그리워하는데 얘가 어 어 어 어 아기 나오는데 영더 리얼이야 안 기분이 듭니다 흐흐흐흐 아 빨리 사적대화 풀어 빨리 새끼야 풀어놨어 풀어놨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아까 사적대화 걸려있었던 말이야 아 아 아 어 음 이스라엘 갑자기... 로즈워너뜨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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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 합의미단뜨뜨뜨뜨뜨뜨뜨뜨 아니... 죄송합니다 오늘 다 쓴 건 좀 에바긴 했어 저는 자신의 학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자신을 괴롭히지 마세요 미스트라가 피클 미스트라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마워 굿나잇 파티 야영지에서는 언제든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어 뭘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어 뭐... 여러가지 인자 일단 잘까? 응 윌 저 손바닥에 불 나는 거 어떻게 좀 해봐 야 현우가 편집본 동휘 여기다 올려 응 나 그럼 너가 큰 거 잘 보고 올게 응 응 응 응 응 응